아, 맛있게 혼자 오는데. 야사. 맛있게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요. 어때요? 어때요? 진짜요? 어때, 맛이? 찜닭 같은 건데 머스타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킥이랑 산미가 있는 거예요. 한 번. 맵고 신 찜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맵고 신 찜닭? 약간 겨자 들어간 찜닭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올리브 더 넣거든요. 굉장히 잘 정리했는데. 찜닭에다 겨자 수수 딱 넣으면. 아, 맞아. 완벽한 맛 표현이야. similar, but totally different. totally different, yes. You need to try with that, though. 아, 저거 좀 궁금해. 저거 약간 산미가 있는. 요리에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 저렇게 그냥 아예. 요리에 넣고, 찍어도 먹고. 요리에 넣고, 찍어도 먹고. 야, 카니네 자주 좀 가라. 저렇게 좋아하는데 자주 가. 내가 뭐 말해도 한국 좋아해. 빵빵 터지네. 되게 잘 닦아. 아오. I cannot believe, like I'm here sitting with you and like eating. 진짜. Like, 야사. You remember the first time, Chon 만났을 때. I was like, really like very shy, 샤월. And I was like, oh. 샤월이었어? 저희랑 작업하기 전부터 저희를 되게 좋아했었대요. 샤월이었다며? 네, 샤월이었는데. 본인이 입으로 맨날 그래요. 자기 꿈 같다고. 아니, 비욘자랑 작업해놓고 저희한테 맨날 그래요. 자기 뭐 너무 꿈 같다고. 오, 성덕이네. 근데 원래 중학교, 고등학교 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되게 빠져있어요, 진짜. 제 생각에는 이 JYP SM 하이브 관계자들이 제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. 아프리카가 지금 케이팝이 퍼지고 있어. 미래 먹거리 사업이 지금 아프리카의 기회가 퍼지고 있어. 이미 세 회사는 다 알고 있지 않을까? 알고 계신가요? 말 들으세요.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장시옥 씨? 말 들으세요. In my head, I was like, 점치 차려, 점치 차려 가니까 점치 차려. Yeah. But only for first day, second day, you became like, 빡세게 빡세게 키 빡세게. We were like, okay, now our ice got break up. Okay. Yeah, you know? So, what's happening? Hard like a criminal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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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? Yeah. Yea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